안녕하세요 주이타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4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그래도 의미있게 기록해주셨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손실중인 분들 사실 뭐 상한가 같다고 해서 수익으로 돌아다니신 분들이 없을거에요. 그러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것이고 두번째 지금 여러분들 이게 오를 때 쫓아가서 지금 수익구간인데 일단 내일부터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나리오 한번 말씀해 드릴거구요. 탐방을 통한 이야기 과거 구 명성 TNS라는 종목 명성 TNS라는 종목이었는데 거래정지 이후에 실제로 상장유지결정을 받은 소수의 기업이죠. 자 어떤 주가름을 보일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손실에 위치하신 분들 수익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가 진정한 해법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지타자 안교수 영상을 지적하면 많은 힘이 되구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 해법을 제시해드릴겁니다. 아시죠? 자 일단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상한가 같나요? 이걸 가장 궁금해하세요. 물론 저는 오늘 매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따 제가 근거있는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자 중요한건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본다는 뜻으로 과거 명성 TNS 시절에는 왜 이게 거래정지 됐었죠? 결국은 경영진의 배임 횡령 때문에 그랬죠. 사실 이게 명동사체 자금이 들어가면서 대주주의 반대매매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 결국은 경영, 배임, 횡령 사건 때문에 이렇게 거래정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하나 있었을거에요. 백광산업이었죠. 거래정지 되고 나서 풀리고 6브라 인살리튬 관련된 부분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때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 가까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그때 이때 움직였었던 기업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아마 이 백광산업 이야기 해드리면서 중앙첨단 소재의 느낌으로 우리는 아 맞아요. 먼저 움직였으니 얘도 분명히 반영이 될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을거에요. 자 일단은 오늘 이 P&TMS 왜 사항과 같냐면 전자공시사항 한번 쑥 한번 들어가볼게요.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향후에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할까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아 누군가는 내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오늘 이 부분에서 분명 추가 매수 활동 신규 매수 활동을 통해서 분명 이때 피해갔구나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기보고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분기보고서 내용이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제 나왔어요. 가만히 우리가 요약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자 요 부분에 어떤 이야기입니까 매출액이 200억 정도 나왔다. 그리고요 영업이익은 얼마 나왔던거죠 7억 정도 나왔다. 자 이게 큰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텐데 그래도 우리는 무엇이죠? 맞아요. PNT라고 하는 회사의 인수가 되면서 결국 뭐가 있다?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의미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적인 영업이익이라는 부분을 따였을 때 영업이익 부분에서 얼마가 나왔어요?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단기순이 역시나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결국은 적자에서 흑자로 떠난되면서 PNT가 인수한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3천원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까? 그쵸.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과거에 PNTMS를 누가 인수했죠? 그렇죠. PNT에서 인수했잖아요. 그쵸? PNT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얼마에 받아갔습니까? 잘 보시게 되면. 그쵸.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3,060원. 3,060원에 일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들어갔죠. 이들이 손실 구간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시장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존재라죠. 어떤 사건들이 존재라죠? 실적 발표 나오고 한 템프 쉬고 이렇게 급등하죠. 근데 이런 가격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백광산업이라는 종목처럼 일단은 비중의 더러눔을 하고 충분히 우리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PNTMS가 과거에 명성 TNS라는 종목인 것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면요. 이 PNTMS가 명예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막이 우리가 2차전지 중에서 어떻게 나누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렇게 나누죠. 양극재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극재라고 하면 LNF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액이라고 하면 엔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리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사이에 차단막을 넣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입니다. 분리막이 없어도 된다. 그게 바로 뭐죠? 전 고체 배터리. 전에 왔다 갔다 하는 물질이 없으면 폭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전 고체 배터리는 분명 무엇이라고 했어요? 폭발의 리스크를 맞아요. 제로로 만들기 때문에 분리막에 대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들께 대형주를 한번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최근 전 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했던 삼성전기. 그죠? 이 급등 한번 나왔을 때와 삼성 SDI를 이야기했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데 전 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4억, 5억짜리에만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인데 이 부분을 개발했다? 이런 애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은 대주주의 평강가 수준 제3자 매정 유상증자 가격을 바꿀 수 없는 가격까지 온다고 한다면 무조건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면서 접근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제 과거의 명성 TNS는 잊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손실이 정말 크게 발생시켰던 분들 분명히 오늘 매수사점 다 받아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제가 탐방자료 하나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전달해드릴까? 요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탐방자료 보내드릴 텐데 반드시 근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게 저 개인 번호인데요. 010-4822-8706입니다. 보이시나요? 010-4822-8706으로 PNTMS니까요. 우리 P라고 해서 한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일단 자료집하라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현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나는 미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현금 R자로 써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시간의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19만 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시간에서 다닐가도 한번 봅시다. 좀 약하죠? 그러면 내일 한 번에 쭉 빨아 올릴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시장의 이 안 좋은 이 현상을 통해서 2차전지 전업종에 대한 안 좋은 이 현상을 통해서 결국은 한 방 빡 쏘아 올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나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뒤늦게라도 여러분들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비중의 덜어놓음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쫓아가는 거래를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을 위한 주지타자 안교수 주지자님의 원이 없겠다는 채널이고요. 오늘 오전 9시 15분째 PNTMS,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닥주도를 돌리는 상황이네요. 라고 해서 조금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만 24.22%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오전 9시 15분, 그렇죠? 여러분들 이 방은 존재하는 방이에요.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같죠? 일단 상한가 도달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은요. 벌었던 사람이 다시 버는 장이다. 터졌던 사람이 다시 벌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관리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장중에 이런 수익률 발생시키면서 역시나 이런 오늘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펫트론, 네이처셀, 하나우션 이 부분 제가 링크 주소 하나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 실제로 올려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채널을 만든 건데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P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올라갈 때 더보기 설명란 찾아보시면요. 거기 제가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텐데 아이디를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펫트론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종목들 있죠. PNTMS도 오늘 매수사점 드렸고요. 자,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흐름을 한 번 볼게요. 제가 네이처셀과 펩트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률의 발전이 실제로 있었던 부분인가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자, 10월 23일날 제가 네이처셀 오늘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때 가격이 10,450원 정도였고요. 실제로 제가 이혼하겠다. 진짜 이혼하겠다라고 했어요. 이때 수익률 쭉쭉 올려드리면서 저 진짜 이혼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께 이혼할 각오로 분명 우리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강하게 세일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그래도 운용사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 이때까지만 해도 5%의 수익률이었죠. 펩트론도 104%의 수익률이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계속 수익률이 변동할 거예요. 빠졌을 때도 버텨야 된다. 그죠? 자, 결국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이 부분 시장의 산업군을 보면서 아, 급락 나왔을 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라내야 되는가 가져가야 되는가 이 부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속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의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죠. 일단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우리가 비중의 덜어놓음을 좀 해야 되는데 내일 쫓아가는 거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분명 알차게 써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P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자, 이 방 초대해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란, 영상 이렇게 올라가죠? 그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 텐데 반드시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주셔야만이 제가 이 부분 승인해드릴 수 있다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단은 내일,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일단 매도타점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는 분위기 그리고 탐방자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상승만 오늘 좀 봐야지 실적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적 잘 나올 거다. P&T, 그죠? 가격 와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던 타점이잖아요. 근데 왜 백강산을 보고 해드릴까? 진짜 때려박아야 될 땐 이 그림이 나올 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다? 지금? 맞아요.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앙, 첨단, 소재, N캠 박살나고 있죠. 자, 2차전지 업종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P&T에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정확히 타점을 보면서 거래를 해야지 어설픈 거래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 인터넷이 환경이 느리네요. 한 명의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어, 인터넷이 좀 많이 느리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내일 우리 매도 타점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실시간으로 어느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매도를 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또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올해 57세입니다. 1세대 펀드매니저였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텔레그램방 분명히 오픈해 드리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왜 안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고요. 여러분들 기타 다른 종목들도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상장피 폐지의 위기에서 넘었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손실을 최대한 축소하는 수준에서 일단 비중의 더러움과 확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대안주 제2의 네이처셀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서 펩트론 그리고 네이처셀 이 뒤를 이율죠. 시장의 불안기의 영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우리 구사해야 되고 오후 3시 9분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제가 포트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잘 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한 명이 100명을 이길 수도 있고요. 10만 명을 이길 수도 있어요. 자, 이순신 장군의 자세로 시장이 빠졌구나.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뭐 죽어가는 누굴 뭐 그 있죠? 죽은 놈 뭘 만진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시장의 급락을 통해서 같이 빠졌지만 튀어갈 수 있는 놈을 사야지 얘를 붙드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 뜻은 뭐다? 우리는 지금 기회의 구간에 와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드릴 거니까 그 더보기란 설명란 반드시 들어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내일 뭐 해야 된다? 비중의 더러놈과 그리고 타이밍 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까지 분명 여러분들께 이날은 분명 매도하고 기다리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제시해드렸습니다. 매수. 정확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인연을 맺습니다. 이게 되시죠?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이거 누가 이거 오늘 포트폴리오 이거 올려주신 건데 수익률이라고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을 찍어주셨던데 자, 볼게요. 보세요. 실제 수익률이잖아요. 자, 뭐 한국가스공사는 손실이다. 아니, 뭐 이 정도야 좀 애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도 안 좋은데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우리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죠. 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